하지만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7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호할 법안이 시행된다 그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시행된다는 것은 수차례 저희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상에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법인지 무엇을 위한 법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방지 관련돼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되게 빨리 도입한 나라입니다 엄청 빨리 그렇다면서요 선진국이라면서요 완전 선진국이요 근데 컨셉은 이랬던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갑자기 부모님께 드렸어요 줬습니다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깨끗하죠 그러고 나서 물물교환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또 지갑으로 또 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자금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원천이 없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마약이나 혹은 뭐 테러 자금 테러 자금이나 이런 데 다 쓸 수도 있는데 갑자기 국경 간 거래가 너무 용이하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갑이 있을 뿐 실명 계좌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한 가상자산을 이전시키고 받고 했던 사람들이 거래 목적이나 또 거래 주체가 누군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보니 우리나라가 가상자 관련돼서 먼저 규제를 시행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가상자산이 자금 수탁 방지 체계로 규율이 되고 있다가 이제는 이용자 보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된 거구요 이용자 보호는 보호는 거래소 같은 그 바스프에서 거래할 때 자기 자금을 맡긴 거 이게 자금이 예치금일 수도 있고 또 이 맡긴 것들이 거래를 할 때 본인들이 모르는 어떤 그 작전에 의해서 뭔가 좀 시세가 조정되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있다면 이런 걸 처벌할 테니 이런 거를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법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테러 자금이나 자금 세탁을 위한 자금일 수 있으니 이거를 잡아내는 기능적인 측면이 좀 강화됐다면 이제는 이런 짓을 하면 처벌될 수 있고 이런 거는 이들자들로서 좀 멀리 해야 되니까 좀 갈라놓겠다 기준을 몇 가지 좀 더 세운 특근법에서 좀 많이 투자자를 정말로 실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이용자들 자금 스탁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박사에서 발표한 상장 지원 지원 거래 지원 기준 상장이라고 불리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그 토큰에 소스코드를 써서 여기 이상이 없는지 봐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계속 이제 물론 어저께 발표한 거는 모범 규진에 불과하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 수단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참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잘된 설명일 수도 있고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냥 여쭤보자면 이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큽니까? 많이 없습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왜 아침에 예컨대 천 원에 샀는데 잠자기 전에 봤더니 만 원이 돼 있고 오 만세 예 만세죠 근데 거꾸로 얘기 거꾸로 하면 난리 나죠 예 난리 나죠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올라갔을 때는 괜찮은데 떨어질 때는 궁금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무슨 큰 손이 와서 가산회사는 거래소에서 들이부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토큰 이코노미 이상이 생겨서 이게 죽어가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할텐데 그런 것들은 공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소비자 투자자한테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일단은 그런 의문이 들 순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들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됐었는데 안 돼서 더 애매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게 이번에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약간 증권시장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가상자산하고 기존 증권시장 금융시장은 좀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그랬을 때는 이게 오히려 시장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나 싶은 그런 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으로 보십니까? 일단 그냥 거래소만 놓고 보면 거래소는 사실 자본시장에 증권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이런 걸 다 섞여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갖고 있는 기능들의 이해상충이 안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권시장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이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공시나 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백서를 한글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공지가 있었죠 그냥 공지가 있었고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룰이 없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 들어와서 하니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증권시장만큼은 절대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증권시장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나 불공정관료를 잡기 위한 이제 그 규칙은 이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추격을 해갖고 장표를 만들었거든요 1번 장표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행이 7월 19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하나씩 같이 보실까요? 처음에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 재산을 분리하고 사업자 의무를 의무화 조치 규정을 만든다 두 번째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세 번째는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주요 골자 세 가지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용자 예치금은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거래소에 예치한 자금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 거래소의 법인 계좌가 아닌 은행이나 믿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분리해서 넣어놔라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가 파산이 되거나 혹은 압류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법인 계좌 고유 계좌하고 예탁 계좌를 분리시켜 놓게 되면 이 거래소가 이상이 생겨도 고객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맡긴 게 피아트 머니? 원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상자산도 있거든요 가상자살에 대해서는 지금 저렇게 분리할 수 있는 뭔가 규정이 아직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글레스로 보관하라고 해서 그걸로 있는데 그건데 콜드글레스 했을 뿐이지 제3자 믿을 수 있는 예치관에 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여튼 드리자면 가상자산 관련돼서 빨리 도입해야 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업 중에 하나가 커스터디라고 생각하는 걸 항상 해왔어요 수탁업이요 수탁업이요 이게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미국 같은데 은행에 그 자회사들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자회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자회사들이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은행에 뭔가 자회사 체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커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해줬다면 지금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해달라고 계속 그 이게 시장에서도 많이 생겼고 그 지금 언론 신문을 찾아보시면 은행들이 커스터디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했어요 최근에 뭐 통폐합된 것도 있고 그렇죠 많이 했거든요 그건 은행들도 하고 싶었던 뜻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은행이 수탁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서부시대에 금값공 보관해주는 거 있거든요 총으로 가면 총도 보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값공은 금 보관해주고 금화값도 보관해주고 발전된 전당포가 은행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은행이 본업이었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아 본업이니까 하세요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까지도 보관업조차도 지금 잘 그 업종으로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미리 만들었다면 예컨대 신뢰성 있는 은행에 고객예탁금을 보관하시고 신뢰성 있는 은행 자회사가 만든 수탁업자한테 가산 보관하시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딱 정해지지 않았다 보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가 보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장표 2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긴 또 이런 얘기들이 써 있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은행에 예치금을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한다 파산시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한다 밑에 있는 인터넷과 불리는 콜드월레 보관 비중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여기서 은행이 또 튀어나오네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까 은행은 오로지 예치금과 관련된 겁니다 예치금 코인이 아니다 예치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비트나 빗썸에서 코인을 사려고 돈을 넣어주면 그 계좌에 현금 원화가 들어가는데 그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해준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화로 돼 있는 걸 잘 보관하세요 이 얘기죠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메시지들이 나오긴 했는데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로 했다라는 결정들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은행에 예치금을 넣게 되면 그 은행은 만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그래도 예컨대 그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이 뭐 20%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금방 유동이 가능한 웨어프라이드도 집어넣고 좀 장기로 가는 거 채권을 사든지 해서 수익력을 많이 높여주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치금이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 돌려줘야죠 그거는 거래소가 아니고 고객 거니까 돌려줘라 그런 규정이 생긴 거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얘기대로라면 이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투자한 코인들 1대1 비율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갖고 있는 업체는 그럼 정해진 게 지금 아 그럼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라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상당히 그 당국이 문제 삼았던 게 초기에도 그랬는데 예컨대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정산 거래만 한 겁니다 사실 거래가 되는 거는 잘 모르겠고 갖고 있지 않은 양만큼인데 사달라고 하면 사고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서 나중에 그걸 다 정산해서 지금 코인과 나눠주고 받고 해서 지갑을 이전해주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매개체로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장부가 안 맞다 예 장부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안 되니까 1대1로 갖고 있어야 된다 1대1로 갖고 있어요 장부를 맞춰라 시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 조항은 이제 투자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거래소에 대한 그 기준 조항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협 받을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거래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조항들이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하나 좀 하나 정도 더 보자면 아까 2번 장표에 제가 안 읽어드린 위에 게 하나 있어 이게 그동안 가상자산 하면 이게 뭐냐 이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고 그렇죠 이게 뭔가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걸림돌이 의외로 많이 됐던 그런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요거를 딱 정했더라구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밑에 보면 요거는 제외한다 그래서 네 개를 딱 써놨습니다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 토큰 nft 여기서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까지 오케이 예 근데 예금 토큰은 뭔가 토큰이라고 써 있어서 뭔가 코인 같은데 제외됐다고 nft는 요거 약간 코인 같은 건데 또 제외됐다고 그럽니다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선불전자수단 뭐 이런 것들 뭐 전자어음 다 빠지고 지금 법에 보면 사실 저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해서 전자적 증표는 지금 특금법에 있는 가산의사는 대부분 다 옮겨왔어요 옮겨오고 뭐 플러스 땡기하면 예금 토큰 뭐 nft 제외처럼 추가됐는데 예금 토큰은 자 은행간에 거래할 때 만약에 그 본부장님이 거래하시는 은행이 이제 국민은행이에요 근데 길 가다가 이제 추기금을 내야겠는데 앞에 이제 하나은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ATM에 가서 국민은행 카드를 집어넣고 돈을 출금을 하잖아요 수수료 어마어마합니다 천상가운데 근데 뽑았을 때 그럼 과연 지금 하나은행에서 뽑으셨잖아요 네 그럼 국민은행에서 지금 추기금 10만원이 하나은행으로 왔을까요 와야 정상인 것 같긴 한데 안옵니다 안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개자는 하나은행 예예 하나은행에서 그럼 와야 되잖아 안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전자상거래에서 쓰이는 지급결제도 쓰이고 뭐 송금도 하고 해외에 보내고 하는 것들이 하루 종일 쫙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본점이 갖고 있는 국민은행 본점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 통화를 둘이 정상합니다 그러니까 값들이 값수위 막 쫙 수십만명이 거래한 거를 쫙 모아서 예 모아서 모아봤더니 그날 저녁 12시에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에 한 100억만 주면 되네 그러면 그날 저녁에 100억만 주는 거지 그거를 거래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지 않거든요 돈을 진짜 뭐 트럭으로 실어다 주는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게 1종 CBDC 1종 CBDC입니다 CBDC 센트럴뱅크 커넥스 디지털 커넥스인데 그거는 1종이 있고 2종이 방금 말한 예금 토큰입니다 예금 토큰은 본부장님이 다시 또 하나은행에 가서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는데 그냥 예금을 해서 통장에 찍혀주는 금액 그거 하나 잖아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 상에서 프로그래밍이 돼서 돌아다닐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이 된 게 예금 토큰입니다 2형 CBDC고 또 3형 CBDC가 있어요 3형은 또 뭐야 3형은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매체 예컨대 주식 청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한국은행이 쓰는 네트워크하고 좀 다른 네트워크를 또 쓸 거잖아요 그렇게 무슨 탄소배출권 거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에 쓰이게 될 때 3형 토큰으로 해서 다른 예금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프로그래밍에서 돌릴 수 있는 거를 실험해 보겠다 그러니까 다른 메인넷에 쓰일 수 있는 거를 실험해 보겠다는 게 3형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예금 토큰은 어차피 법정 통화가 토큰화 된 거기 때문에 법정 통화에 토큰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빼겠다 예금 토큰이라는 것이 이 CBDC의 계열 중에 1종은 말씀 주신대로 뭐 B2B라고 보면 2종이 B2C고 3종은 다른 식으로 쓰이는 그렇죠 네 그런 기업 간에서 쓰일 수 있는 다른 형식의 어 CBDC라고 보면 되고 네 NFT가 또 있어요 이제 NFT 또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또 6월 10일 날 NFT 가이드라인이 또 나오면서 그렇죠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로 또 한번 빠져들긴 합니다 네 이거 잠깐 짧게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장표에서 보셨지만 제외되는 데 NFT가 딱 들어가 있어요 제외 제외되는 건 좋은 겁니다 가상자산 규제를 안 봐도 되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NFT에서 제외해주겠다 코인 아니다 네 코인 아니다 그러니까 증권도 아니고 가상자산이면 가상자산 관리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들은 규제 대상에서 빼주겠다 좋은 건데 좋은 겁니다 근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까지 쭉 얘기를 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가상자산을 볼 수 있는 것과 가상자산을 볼 수 없는 것을 예시를 줬어요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리에 보면 예시가 뭐가 가상자산의 형태이고 뭐가 아닌 겁니까 예시를 준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가상자산의 경우 대량 대규모로 시리즈로 발행돼서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숭이는 조금씩으로 바꿔 색깔 바꿔오고 표정 바꾸고 수백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Ft다 대체 불가능하니까 Ft인데 그거 자체로 뭔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이게 원화로 바뀔 수 있고 피아트머니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도 되고 대량으로 발행돼서 쓰는 것은 이거는 목적이 예술품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린 거 아니냐 트레이딩 자산이다 네 트레이딩 자산 산단을 한 거죠 뭐 시리즈로 막 수십만 개 만들고 아 무시 많죠 네 많죠 이런 것들은 가상자산 이렇게 지금 된 거고 그 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0.1 0.0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급 결제 쓰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고 NFT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 그건 당연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상자산하고 일반 가상자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특정인 간에 교환이 가능하거나 가상자산하고 이렇게 스와핑이 가능한 것들도 예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가상자산이다 NFT를 빼줄 텐데 이런 거는 가상자산이니까 다시 가상자산 규제책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걸 빼고 나면 남은 거는 약간 진짜 아트페어에서 거래되는 NFT 그런 타입만 남는다는 얘기죠 아 근데 저는 예시로 들어준 것 중에 좀 이런 거 됩니까 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게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예술품이나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증빙이기도 하고 자격증명기도 하고 이거는 들어오는 것도 오케이 했는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다 하면서 예시된 게 공연 티켓 한정력 수량으로 발행돼서 전시 관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거는 사실 기존 금융권에서 시도를 하다가 NFT가 가상자산이 아닌지 모호해서 안 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뭐 모호 카드사에서 콘서트 입장권을 NFT로 한 적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그런 재즈 페스티벌에서도 그런 거 내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괜히 NFT 한다고 하다가 규제책이 안으로 들어갈까 봐 안 됐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좀 쓸만한 게 아닌가 NFT를 가지고 산업 쪽으로 가상 규제책이 안 들어가고 쓸만한 뭔가가 좀 명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홍콩에 갔더니 입장권 자체가 NFT더라고요 그렇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웹3 행사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행사에서도 NFT가 입장권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써도 되긴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6월 초에 가이드라인 나올 때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는데 이건 뭐 저희가 얘기하려는 이용자 법하고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조금 모호하다 뭔가 당국 입장에서 약간 책임을 덜 지기 위해서 좀 모호하게 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글쎄요 뭐 그런 게 아마 사용 측면에서 아까 말한 컴플릭이 날 수 있는 그 표현들이 지급결제에 쓰이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특정 재화 서비스에 즉각 간접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가상예산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기능이 위비하지만 한정적 수단으로 뭔가 지급결제에 쓰이기도 하거든요 공연이나 티켓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임룡웅 NFT 티켓 이런 거 엄청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NFT하고 다른 거 하고 또 교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증빙이 잘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숙제를 던져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칸막이를 한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무작정 칸막이를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니까 네 또 칸막이가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칸막이가 투명해 버리면 또 그것도 인스트라 만화하니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틀을 우리가 앞에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 투자자의 손실을 좀 줄이고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하게 해주는 방안을 좀 정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에서 우리가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을 세팅을 하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크게 바뀌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가상자산이 이전이 아주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이전했을 때 자금세탁 방지가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봤던 측면이 있는 거고 이제 이용자 보호법은 그야말로 이거를 투자하시는 분 어떤 시세 조정이나 이런 데서부터 좀 안전하게 보호를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바스프 업자의 파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당국이 절연시켜 주겠다는 거 조산과 절연시켜 주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절연이 됐다 거기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FTX 같은 경우는 고객 투자금하고 회사 자금하고 막 섞어서 섞어 찌개로 옆에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에다가 돈 주고 이래갖고 깡팡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은 한국에서 원래 없긴 했는데 아 물론 있었지만요 운용 예치 관련해서 이제 하루 델리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서 중간쯤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치금은 분명히 보호가 됩니다 예치금은 보호가 됩니다? 예치금은 분명히 보호가 되는데 이용자 보호법상 그렇죠 근데 가상자산은 콜드월렛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상자산이 핫월렛에 올라가 있는 경우는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계를 만들기가 아직까지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뭔가 좀 좀 더 진일보된 블록체인 기술이나 서두 기술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개발되고 혹은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얼마를 근데 그건 있어요 규정을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 10%인가를 보험으로 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5%인가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5%인가 10%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해킹이나 뭐 이런 유출로 일어날 수 있는 생긴게 된다면은 그걸 이제 보험으로 커버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보호는 지금도 쉽지 않은 학생 이용자 보호법에선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용자 보호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진사례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예치금이 아닌 코인들은 핫월렛에 연결된 친구들은 어찌 될지 모른다가 현재까지 왔다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저도 지금 상당히 궁금한 게 미카가 지금 실행된 지까지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각 등록 단위에 어떤 회사들이 등록이 됐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커스터디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 커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핫월렛에 올라가 있는 그 가산에서는 어떻게 혹시 보관하고 있는지 혹은 핫월렛은 이제 콜드월렛에서 핫소로 옮겨 갈 때 어떤 보완적 장치로 옮겨주고 또 보호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여하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보호가 지금 어려운 상태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만약에 그게 커스터디 사업자라는 것이 딱 박혀 있으면 이용자 보호법에 현재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는 모니터링 이나 관리 감독하는데에 있어서 훨씬 수월해지는 수월해지는 여러분 왜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지금where 구정되지 않ing 사실은 또 어쨌든하는 것 아닌가 은행들이 계속하고 싶어서 이건 당연히 될 거라고 열심히 투자를 했던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자로서 혹은 은행들이 지분을 소유한 커스터디 회사들이 일종의 수탁업체로서 앞으로 거래소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코인 자금 이런 거를 좀 받아서 보관하겠다. 이렇게는 전망할 수 있겠군요. 그냥 이건 제 그냥 일감인데 만약에 지금 거래소 이외에 또 바스포 사업자, 지갑 사업자나 등록 단위로 들어올 수 있다면 아마 그게 제일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커스터디 업종이 또 따로 신설될 것이다. 바스프에. 바스프가 아니고 바스프에 신설이 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은행의 어떤 자회사 형식이나 부섬 뭐 부섬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회사의 어떤 투자가 가능해져서 은행이 뭔가 움직일 수 있다든지 그런 법책에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죠. 뭐 제가 보니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개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약간씩 구멍이 좀 뚫려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에 19일날부터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이 상당히 코인 산업으로 하여금 중앙화된 규제 체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전에 특금법은 정말 이거는 영 아니다. 자금 세탁에 용의가 있으니 좀 쳐내자. 그래서 실명제를 도입하고 트래블루를 도입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산업 전반에서 권리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산업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럼요.